어! 초강! 황스트로스 68세 화이팅! 화이팅! 우리 골키퍼가 없는 와중에도 필드가 골키퍼를 해갖고 3경기 2승 1모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우리 조영준 인터뷰 한번 합시다!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! 오늘 3경기 2동안 소감 한번! 많이 와야지 우리 울지말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끝이야? 됐고 이제 오늘 결승전 소감 한번 할 말이 없어 가자고 가자고 이제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? 소감?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 부주장 우리 팀 부주장 우리 팀 부주장 우리 팀 부주장 오늘 결승 소감 우승한 소감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쉬웠습니까? 오늘 결승전 홀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? 아 이런거 못하겠지 아 아 진짜 오늘 초반장에 어떠십니까? 진짜 이겼지 그냥 단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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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형 이제 아니 아니죠 다시 네 소감하는 거 저희는 빵이야 빵이라고 우승 소감하는 말씀 곰빨 주인은 저입니다 에이 자 나도 즐거웠습니다 형님 오늘 수고 아니 경기 안 뛰었는데 우승 소감 내년에는 아니 내년이야 이번에도 형들 너무 수고했고 다들 대학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승 소감 오늘 우승할 줄 알았고요 재밌게 위에 포함 다시 한번 해야 돼 형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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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영진에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월한테 계속 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씨 형 형님 열심히 뛰어봅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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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우승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복하네요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분량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아 아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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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승소감 한 번 해주세요. 우승소감? 한 방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종인을 걷어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 같고 너무 행복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포항 스트레스 68세 파이팅! 파이팅! 괜찮다, 괜찮다. 괜찮다, 너무 흥분하는데요. 야, 성광아. 성광이 우승소감 한 번 해야 돼. 우승소감 한 번. 파이팅! 나 진짜 웃겼네. 우리는 3, 4, 5, 6. 실가나? 실가나. 아, 이쁘다. 방금 왔어. 생일인데 그래도 잘 피워서 오늘 이렇게. 방금 왔어. 아, 재문이 형 안 했다. 재문이 형 오늘 우승소감 한 번 해주세요. 우승소감? 그런데. 맛있다. 맛있다. 여기 서준이 형과 우승소감은. 형들이 다 해줘지, 이거. 다 했나? 다 했네. 아, 영민이 형만 하면 돼. 휴대전화에서 성배우 다 했대요. 진짜로. 우리 캠틴. 1, 2학년이 다 잘해줘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에 눈에 복수한 3개 정도 해. 네, 감사합니다. 수아? 잘하는 상대를 만나서 오겨나오고. 다시 오겨나오고. 또 나와. 이제 오겨나오고. 뭐. 뭐. 그. 다 한 것 같아요. hurricanes Sak내 현аются 편집스러운 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. premise. 에어컨 Oracle. 잎아링rah. 움직이는 Rome 포장인데,